안녕하세요 한능검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56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경석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개정된 한능검 시험에 대한 해설을 계속해서 EBS에서 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번 56회에 대한 총평 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56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봤던 한능검 심화편 중에서는 가장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55회 풀면서 약간 그 해설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 이게 55회 상당히 좀 이게 쉬웠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55회보다 더 쉬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당연히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이미 풀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할 건데 제 생각에서는 55, 56회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운이 좋아서 어떤 회차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갈 수도 있겠고 어떤 회차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아예 확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바로미터 기준이 필요하겠다 제 생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내년 준비 우리가 2022학년도에서의 어떤 한능검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2022년도 바로 내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은 55회로 삼자 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56회가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연도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냥 약간의 감과 약간의 학습 내용만 있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1, 2급이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급도 가능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56회를 보고 앞으로도 56회 나가겠지라고 하면 자칫 시험이 어려워졌을 때 어? 의외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또 낙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55회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56회는 아마 저도 오늘 해설에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56회에서는 연도보다는 주로 또 내용 중심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현대사 부분인데 현대사 부분도 사실 연도 부분이라든가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시면 결국 어느 정부 시기 정도였냐라고 보시면 그게 어려운 점 없었다 특히 현대사가 상당히 좀 패턴화되는 즉 일정 정도의 문구를 보면 충분히 어느 정부 시기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현대사는 어느 정부냐 그러니까 연도보다는 어느 정부 시기냐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각 해당 역대 정부에서의 추진했던 일 정책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 EBS에서 물론 제가 했습니다만 이 심화편 33강이면 됩니다 뭐 40강 45강 50강 필요 없다 33강 기본편만 잘 잡으시면 심화편에서의 개념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렵건 쉽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부터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늘 보다시피 구석기냐 신석기냐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림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점짜리였고요 자 이름 민무늬 토기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여러분들 신석기라고 아시면 참 좋겠고요 자 뭐 유추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로도 알 수 있겠지만 민무늬 토기 자체가 청동기니까 그것보단 이른 시기 그러니까 아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전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인특은 사실 한능검의 심화편을 보시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고산리 유적 암기하셔야 돼요 아 이거 여러분들 그 제주 고산리 유적은요 직접 가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주도에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면 제주도에 이렇게 그 아쿠아리움이 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다 보면 또 볼 수도 있고 또 박물관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산리 유적은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기 보면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힌트는 계속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1점짜리였죠 갈돌과 갈판 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석기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면 고인돌 그 다음에 돌널무덤 나왔으니까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널이라는 것 자체는 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것도 청동기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으니까 정답은 3번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채집이기 때문에 구석기 그리고 동굴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5번에 보면 철제 농기구니까 철제 바로 철기시대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거의 워밍업 문제였고 힌트를 너무나 많이 줬다 56회에서 자 그럼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여라는 걸 이제 알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통 한능검 개념편에 나오는 것 중에서 부여와 관련된 건 사실 그렇게 맞지 않았고 이게 바로 금화왕을 아시면 좋겠다 그러면 금화왕 이후에 유아 부인과 바로 고주몽의 알 스토리를 아시면 되겠고요 해부루 해모수 즉 바로 부여에서의 시조가 되는 인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우가 구가저가라든가 영고라든가 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 만약에 이걸 모르면 부여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도 제가 한번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 EBS 심화편에서의 개념 강의를 들으셨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개념 강의 했겠죠 그럼 부여에 대한 얘기고요 1번에 보시면 서옥제 고구려고요 2번에 바로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 속에 부여에 북을 막 두드리면서 두드리다 고 그래서 바로 제천행사였던 영고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정상회의 이거 백제죠 4번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했다 그러면 변한 훗날에 가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단군과함화 반업이 동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가왕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해에서 왕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만들었던 키워드는 체제 정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제 고의왕 관등제 그 다음에 관복을 정했다 신라 법흥왕에서 불교와 상대 등 병부 병부 국방부입니다 그럼 이제 고구려가 누구냐인데 체제 정비한 왕으로 안 보셔도 되고요 이것만 보시면 알고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불교 수용 고구려 그러면 소수리왕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전진에서 순도라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 또 마침 이 불교도 전진에서 수용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전진이라는 국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겠다 당시 중국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5개의 북방 유목민족이 16개 국가를 만들었다 해서 56국 시대였는데 그래서 전진이라는 중국의 국가와 교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수리왕 자 그럼 소수리왕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남진정책 장수왕이죠 2번 태학을 설립했다 고구려의 최고 교육기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번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한평을 공격했다 그럼 여러분들 미천왕입니다 4번에 보시면 연가라는 독자적이 연호를 사용했다 연가 7연명 금동열의 입상 요만한 고구려의 바로 불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연가라는 독자적 연호를 쓴 것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고 있는 왕이 있긴 해요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라든가 그 다음 각종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확정적으로 연가가 누구다라고 아직은 확정을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태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지역에 대한 얘기죠 마치 우리가 이제 답사 가듯이 한 지역에 대한 얘기를 놓고 아닌 것은 찾는 그런 문제다 이 스타일 자체는 계속해서 한능감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왕흥사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어 움츠렸을 거다 어 왕흥사지 내가 공부한 게 아닌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위덕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바로 백제다라고 알 수 있겠고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위덕왕도 몰라서 내가 움찔하더라도 결정적 힌트인 백제 성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런데 백제인데 성황이 그래서 도읍으로 정한 이 지역이니까 바로 뭐예요? 사비 오늘날의 충남 부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남 부여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면 자 1번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습니다 2번 부여능산리 고분군 그런데 얘는 부여능산리 고분군은 한능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요 3번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이걸 보통 암기할 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고려광종 때예요 고려광종 때 만들었고요 논산에 있었던 지방호족들이 중심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틀렸기 때문에 자 4번 갈까요? 관봉리 유적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움츠렸을 수 있어요 어느 관봉리 유적 모르는데 이게 부여에 왕궁터가 지금 발견된 유적으로 알견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봉리 유적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부여하면 여러분들이 부소산성 한 번쯤 여행 가보신 분도 있겠고 답사 가보신 적도 있겠고 선생님 대학교 때 부소산성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생생할 기억이 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백문이 불어 일견이라고 한 번 가봐야 돼요 부소산성을 걸었던 게 제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억하거든요 부소산성 이 당시에 사비의 어떤 수비, 수도를 방어하는 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논산부터 시작해서 암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보면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오른 것은 이렇게 3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3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능검 기출을 굉장히 많이 했으면 이게 계속해서 을지문다기 살수대첩부터 시작해서 안시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이 맨 밑에 있는 나당전쟁까지 여기 나당전쟁까지, 기벌포 전투까지 굉장히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맨 처음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3점짜리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라고 그냥 딱 암기하면 나오는 문제였고요 가를 보시면 가보면 계백이 나왔잖아요 계백이 잘 싸웠지만 군사도 부족했고 관창 때문에 굉장히 열받은 신라분들이 막 해왔고 결국에는 계백의 결사대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비가 함락되는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660년, 이건 연도 안 해도 되고 백제가 멸망하는 그 직전이란 말이죠 백제 멸망 직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사이 있었던 건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1번, 김음돌이 반란을 꾀하다 차용되었다 이거 정말 한눈검 심화편에서도 아주 기본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순흥한국사에서도 나오는 기본인데요 이거 통일신라 때 얘기잖아요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 얘기고요 연도로 쓰면 681년인데 연도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통일 이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2번,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그르 대하성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개념편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김춘추가 가장 아끼던 딸 그리고 사위였던 김품석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김춘추가 복수의 날을 세우던 계기가 바로 대하성 전투예요 가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하성 전투 자체는 642년인데 그래서 이거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김춘추가 이제 내가 백제를 멸망하지 않으면 내가 사나이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백제에 대해서 이를 갈았던 계기예요 그럼 가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라는 살수대첩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고구려고 612년이란 말이죠 이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수나라 쳐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7세기 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 이전이에요 4부대 보면 대조형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고구려 붕 운동 다음에 대조형이 7세기 말에 세우는데 4번과 5번에서 헷갈릴 건데 그나마 이걸 3점짜리로 만들었던 이유는 출제한 쪽에서 5번이 정답인데 4번부터 봐서 4번에서 헷갈리게 해서 4번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덥석 물으라고 성미급한 사람 먼저 이렇게 4번을 물으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거는 7세기 말 698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연도보다는 5번의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의 고구려 붕 운동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대조형이 698년에 발해를 성립했다 건국했다라고 4번이 훨씬 뒤고요 나 이후인 거죠 그렇죠? 건모잠 안승이 붕 운동 바로 고구려 붕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맞추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나당 전쟁 전에 백제붕 운동, 고구려 붕 운동 있잖아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은 우리 선조들이 하늘의 움직임이 세상에 이체 연결됐다 그래서 천문현상에 대한 것 이 자료 그래서 덕흥리 고분의 별자리 벽화 이런 측면이다라고 해서 이게 고구려 전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고구려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 신라의 첨성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천문에 대한 역사적인 유물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거중기가 나오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1점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중기 같은 경우에는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그렇죠? 바로 정약용이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2번에서 움찔했을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어쨌든 천문도잖아요 17세기 조선 효종 때 만들었던 금동 천문도고요 지금 현재 양산 통도사에 있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보물이고요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자 3번은 혼천에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도 있고요 조선 후기에도 홍대영 같은 사람이 만들고 혼천에 있을 수 있겠죠 4번 칠정산이 뭐예요? 칠정산 바로 해와 달,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기니까 천문에 대한 기록, 책 맞고요 5번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거 뭡니까? 바로 태조 이성계 조선시대 때 고구려에 있었던 별자리 같은 것들을 쭉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까만 돌에다가 새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점 자리인데 바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것도 많이 보던 거예요 의상이냐 원효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영주 부속사가 나왔으니까 의상이고 여기 보면 나무아미타불을 그리고 무해가 고통이 없다라는 거 그래 이제 원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하나 갑시다 옳은 거기 때문에 의상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이거는 고려에서의 요세라는 승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백년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정답이 2번이 된다란 말이죠 바로 의상 화엄종 당에 유학 가서 돌아와서 바로 화엄종을 이렇게 널리 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엄일승법계도는 여러분들이 속초를 답사 가시면 속초에서 여러분들이 낙산사에 가시면 또 그 그림도 있고 그래요 3번에 나를 보시면 원효 불교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청하였다 이거 원효 아니죠? 이건 누구예요?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천주국전을 저수라했다 8세기 통일신라의 해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가나 심성도야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유불일치설 해심이죠 해심 진울 이후의 해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 고려해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여기 좀 전에 보다시피 화합일성목계도 8번 갈까요? 8번은 나름대로 이제 여기 보시면 3점짜리라고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이 국가라고 했더니 경이 보면 5개 그래서 오소경이고요 명확하게 수도 경주 금성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에 대한 얘기다 그럼 이제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고요 이 기억에 보면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하였죠 그쵸?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10정 그럼 통일신라가 맞고요 니은 욕살이 고구려 지방관이자 바로 당시에 군사도 책임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철여근지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예요 그럼 이제 고구려 디귿 상수리 제도를 실리시하여 지방세력을 견제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일신라예요 리을에 보시면 북계의 병마사를 파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제 고려죠 5도 양계에 대한 얘기니까 동계와 북계할 때 양계 중에 하나란 말이죠 정답은 기역디귿 이번에 3점짜리지만 아까도 보다시피 우리가 나당전쟁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라는 것과 이렇게 구주오석영 둘 다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당, 일본, 신라든가 교육한 어떤 국가의 주요 교통로인데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신라하고 신라도가 있죠 나머지 이렇게 당이나 거란이나 일본하고도 교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해 다만 이 문제가 쉬웠던 건 뭐냐면 발해 무왕이냐 문항이냐 선항이냐라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 그럼 발해로 갑시다 1번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고려죠 2번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고구려인데 광개토대왕이에요 3번에 지방의 22담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백제 무령왕 너무 잘할 것 같아요 4번 완도의 청해진 그러니까 이건 통일신라의 그렇죠 보고 보고 장보고 5번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덜 만들었다 발해 문제 냈는데 정답은 발해 문화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오히려 발해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해공주면 정효공주면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효공주면 그런데 이거 자체는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발해 문화 중에서 벽돌무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로는 고구려 양식을 수용한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혼합된 양식이 등장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제 강의 보면 개념편에 예전에는 정효공주묘를 그냥 당의 양식을 수용한 걸로 보지만 아니다 이제는 고구려 양식도 있고 당의 양식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혼합한 이렇게 벽돌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10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른 것은 막 창이 나왔어요 조창이 나옵니다 조창이라고 나오죠 이건 기본적으로 조운로라고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조세를 그걸 쭉 가서 개경으로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의 경창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창하면 조선시대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건 이 말풍선에서건 개경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건 고려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니? 이런 거죠 이건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56회에 좀 너무하긴 했는데 고려 특정하게 고려 전기냐 고려 후기냐 이것도 아니고 어느 왕태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만 맞추면 되겠다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이거 한능검 심화 보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고요 진골기적의 기득권인 경제적 기득권인 녹읍을 폐지했다 이 얘기잖아요 2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조선 후기의 전문 경영인 덕대 3번 구황작물을 재배하였는데 고구마 감자요 여러분들 고구마 감자 이거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에서 왔다고요 조선 후기 물론 이제 올 때는 중간 단계에 국가들 거쳐서 오긴 하겠지만 이게 조선 후기 새로운 신작물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일본 간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예요 세종대왕이고요 5번 예성강하고의 병란도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경 그 위에 있었던 병란도까지 어렵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면요 이번에는 지역 답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고인돌이 있고 참성단이 있고요 광성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능검 학습하셨으면 여기서 딱 강화도라고 그치 강화도에 또 고인돌도 있으니까 강화도라고 잡으셨으면 참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가을엔 강화도로 가야 됩니다 먹거리도 풍부하고요 볼 것도 많고요 강화도인데요 1번에 대몽항쟁기에 조성된 왕릉을 조성하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이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수도였으니까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김만덕이 나왔습니다 정조시기의 갑부 김만덕 김만덕 예전에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죠 3번에 정약전이 자산호부를 조성한 곳 최근에 또 사극으로도 나왔는데요 흑산도입니다 4번에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과 부속도서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울릉도와 독도 5번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군이 점령한 장소를 살펴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남하 그럼 여러분들 거문도죠 언젠가는 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정답은 1번 강화도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보시면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국내가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북공동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바로 후고구려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철원에 대해서도 아예 명시를 해줬죠 1번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나오죠 이거 통일신라 때 바로 해공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6 각간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2번 광평성 등의 정책을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능검에 보시면 작년과 올해 개편되면서 1, 2, 3, 4, 5, 6으로 심화와 기본으로 나뉘면서 희한하기도 참 후백제 견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공산전투, 1, 2천 전투, 고창전투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건데 이번에 간만에 이제 후백제 하도 냈으니까 이제 후고구려도 냈어요 광평성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 정책을 두었고요 3번이 후백제죠 후당과 올해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후백제 견훤에 대한 얘기였고요 4번은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우고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왕건 예전까지는 후백제 견훤이냐 왕건이냐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후고구려에 대한 얘기였다 5번에 오경시보부 62주 하면 발해죠 발해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얘기였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드디어 이제 이게 3점짜리인데요 3점짜리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광군의 거란 대비해서 광군과 광군사 광군에 대해서 개편되고 나서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풀어본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정종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종 때 일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나왔다 이거 굳이 연도를 947년에 외울 거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에 대해서 나오면 왕건이 거란에서 예를 들어서 거란에서 친해지자고 사신도 보내고 막 낙타 보냈는데 낙타 만부교에서 만부교 사건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렸고 굴묘하고 죽여버렸고 거란 싫어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종 때 가면 광군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란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된 것이죠 1차의 서희 2차의 양규 3차의 귀주대첩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가 나오고요 가보면 바로 양규가 거란군을 습격해서 이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예요 현종 때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연도를 잡고 싶으면 이게 983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랍니다 이게 1010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 해보시면 왕이 소선영의 봉산군 공격선을 듣고 서의를 보냈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1차죠 화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게 성종 때 성종 때 제가 의외로 1차 침입이 성종인지 잘 모른다라고 말할 학생들이 잘 모를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993년이에요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게 1차 알아주시면 되겠고 라에서 이제 귀주해서 드디어 이겼다 그래서 3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현종 때예요 그래서 3차 침입이 18년이었고 결국 19년에 가서 귀주 대첩이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써드렸던 연도 외우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왕건 때 만부교에서 낙타 굶어 죽였다라는 거하고 정종 때 광군 만들었고 1, 2, 3차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다, 가라 나, 다, 가라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드리고 네,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14번 갈까요?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망이, 망소이 늘 나왔던 것들 그러면 무신 집권기였고 망이, 망소이가 봉기를 일으켰을 때가 정중부 실권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중부 때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최충헌 때냐 그게 아니라 그 시기, 무신 정권 시기의 모습을 알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서울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첩의 자식들이, 자신들이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건 조선 후기죠 2번 원종과 애노의 난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이거 통일신라 말기잖아요 그래서 진성요왕 때고 3번 적장자 위주의 상속 제도가 확립됐다 쉽게 말하면 마다들 중심이라는 거 조선 후기죠 자, 4번 책화가 있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한 얘기죠 그럼 정답은 이제 5분밖에 없네요 특수행정구역인 소 수공업을 담당했던 소 향부곡소는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까지 있긴 한데 마침 망이 망소이가 공주명악소에서 또 봉기를 일으켰단 말이죠 이것만 암기하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답은 5라고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자, 15번 갈게요 15번 보시면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었다 흑창 이제 나중에 하면 의창이 돼요 자, 그걸 이제 의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 의창을 설치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웠어요 이게 고려 성종이거든요 고려 성종 때 1일인지 모르면 맞추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결국 고려 성종 때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최승로의 심의 28조지만 12목 설치, 그 다음에 성종 때 바로 이렇게 의창 설치 등등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리 파견도 있죠, 향리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향리를 편지했다 이 고려 성종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야 되는데 1번에 보면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였다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모를 거예요 이게 문종 때 일이에요 고려 문종 때 일이고 2번에 국자감의 서적포를 설치했다 이러면 고려 숙종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종의 7제랑 좀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3번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라는 거 바로 정답이 3번으로 나와야 되는 이게 고려 성종인지 모르면 맞출 수 어려운 문제였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성종에 대해서 꼼꼼하게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정방 폐지한 거, 개혁 정치 그러면 공민왕이고요 5번에 개경의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이거 좀 어릴 수 있어요 이거 광종이거든요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갑시다 16번 다음 구성안의 소재가 된 탑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왔던 부분 그래서 원의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10층 그래서 정답 5번 티벳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은 이중기단이지만 층을 살 때 이 옥계석이라는 지붕과 같은 걸 세거든요 이게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사자가 있잖아요 화음사 사사자 3층 석탑 이렇게 된 것이고 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이중기단에 여기 있는 통일신라에 있었던 불국사 3층 석탑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여기가 좀 밋밋할 뿐이지 그렇죠? 이중기단에 똑같잖아요 이중기단이 좀 크긴 해 그 다음에 옥계석이라고 해서 지붕 역할에 있는 거 3개 얘도 3층 석탑이에요 얘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진전사지 3층 석탑 이거 양양에 있습니다 이거 통일신라 말기예요 선종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부조로 뭔가를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선생님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을 못 가본 거에 대한 어떤 역사 전문가 역사 교사로서의 되게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술사도 전공했는데 제가 최근에 양양 가서 보고 왔어요 제가 원래는 설악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가 막 너무 오는 거예요 설악산 밑에는 굉장히 괜찮은데 설악산 갈수록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번개 막 나오고 천둥 치고 난리도 안 해갖고 야 이게 하늘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라고 하다가 그래 진전사지 3층 석탑을 볼 때 갔다 딱 갔는데 날씨가 쫙 깨면서 진전사지 3층 석탑으로 딱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제 딱 나왔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 이거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다각 다층 석탑이라는 거죠 고려시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고려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공립중앙박물관 복도 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번에 보면 연경이 나왔는데 충선왕이 나오고요 원의 화가를 불렀고 나이처산 기억하는 거 쭉 나오면서 만권당이 나오죠 충선왕의 오른팔 바로 이재현이죠 그리고 이재현의 호가 익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힌트를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번 역사서인 사략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이재현도 성리학자예요 고려말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성리학적인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역사를 요약하겠다 그 사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의지를 머린말에 나타냈는데 그 뒷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역사를 요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게 현재 이제 소위 말하는 날라갔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사람이 성리학적 대의 명분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가 그냥 암기할 때 이재현의 역사에서 사략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풀어드렸고요 2번에 불시 잡변하면 정도전이죠 3번에 구제학당하면 최충이 되고요 4번에 봉사하십조 이거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최충환 최충이 아니라 최충환 5번에 예안향약을 시행했다라고 나오는데 예안향약 퇴계이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18번으로 갑시다 18번 보시면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1380년 고려군이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했는데 제가 암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하라고 보통 가르치냐면요 최홍, 이황이에요 우리 좀 전에 이황 나왔지만 최홍, 최영장군의 홍산 전투, 홍산대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 이황 그래서 황산 전투, 황산대첩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성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선선조 때 대첩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적장 아지발들을 죽였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계, 이성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번, 사군 육지는 세종대왕이고요 2번에 의정보기를 도모하며 군사를 일으켰다 굉장히 낯선 선지인데 이게 김보당의 봉기 혹은 김보당의 난이라는 거 이 무신정권기의 서경유수 조위천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김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보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3번에 위하도 회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56회가 김보당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그러면 윤관이죠 산별초 조직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최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산별초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번 갈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얼마 전, 며칠 전 전학께서 과전을 혁파라고 혁파니까 이제 폐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직전을 설치했대요 이거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순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조죠 세조가 현직 권리에게 말 그대로 현직 권리에게만 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쉽게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세조 시기에 왕에게 직계한다 직접 보고를 낸 6조 중에 2조 판서죠 그렇죠? 6조 직계제 태종 이방원 때 했고 세조 때도 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온 거고요 2번 임걱정 임걱정 나오면 여러분들 명종이에요 16세기 명종이고요 3번에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 학생이 나오는데 이거 중종 때예요 어린아이들이 본 책이고요 4번에 동의보감 하면 광해군이죠 5번에 담배를 재배했다면 조선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걱정 언젠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번 틀린 선지로 나왔네요 명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0번 갑시다 20번 보면 창경궁은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그러면 성종에 대한 얘기 조선 성종 이번 시험은 흥미롭게도 고려 성종과 조선 성종을 모두 출제를 했네요 그러면 1번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그러면 영조고요 성균관 입구에다가 만들었고요 2번 상평통보가 처음으로 주조됐던 것은 인조 때고요 이게 나중에 가서 숙종 때 법화로서 매우 많이 유통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조예요 3번에 악학개범 음악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그럼 선조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초계문신제 그러면 규장각에서 정조가 시행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 성종에 대한 얘기 그런데 정답은 음악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종대왕도 그렇고 성종도 그렇고요 성리학에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뛰어난 성군정치의 핵심 중에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왔을 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악학개범을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1번 보면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올게 고른 것은 했는데 여기 보면 중앙에서는 쭉 나오면서 현량가를 씁니다 즉 뭐냐면 각 곳곳에 있는 어진 인재를 바로 뽑자라는 거예요 기존의 과거제가 문제가 있다 왜? 기존 과거제가 공신들의 자체가 주로 오기 때문에 야 이거 과거제에 드디어 문제점이 발견된 거 아니냐 현량가로 가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 전국 공신 중에 그냥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공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위훈을 차지했다 위훈 삭제하자라는 것이죠 바로 조강조에 대한 얘기죠 조강조 하면 중종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묘사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니까 바로 나가 되겠죠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시면 되겠습니다 을사사화가 명종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사화, 연산군 때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2번 볼까요? 22번 중종 때 그려진 미원 개회도입니다 개회라고 하면 뭔가 모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종이라고 나왔고요 보니까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대요 그래서 그게 미원이래요 간쟁과 논박이면 여러분들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있잖아요 그런데 홍문관은 거꾸로 보시면 홍문관은 학서연구기관이고 경연이에요 그다음에 사원부는 사실상 검찰이란 말이죠 탄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간쟁과 논박을 하니까 이건 사간원이죠 간이 나왔으니까 사간원에 대한 얘기죠 1번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승정원이 되는 거고요 비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2번 수도 서울이잖아요 한양이잖아요 행정가치안을 담당했으니까 한성부예요 한성부, 오늘날 아침에 서울시장 한성판윤이 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3번에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삼서로 불렸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실록부관하고 관리했다 그럼 여러분들 춘추관 그다음에 5번에 반역제, 강상제 등을 범한 중재인, 의건부 다스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간원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보면 미출군,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혼만 나온 게 아니라 곽재호가 결정적 힌트가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의 의병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1번 유정대사 유정이 회답 겸 쇠한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애도막부가 수립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임진왜란 때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협상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맡은 게 승군을 이끌었던 유정대사예요 여러분들 사명당이라고도 알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답 겸 쇠한사부터 조선 후기 조선통신사가 복구됐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조선통신사인데 특별하게도 그 역할을 회답 겸 쇠한사 쇠한, 포로로 혹은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나세, 신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고려 말 바로 여러분들 최무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포대첩 3번 신숙주가 일본에 다니며 해동제국길 저수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숙주하면 여러분들 이건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조선정부의 통제 반발을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이거 중종대 1이고요 5번에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가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종대 처음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가왕이 제의한 시기의 경제 모습인데요 이거 되게 쉬웠어요 수원화성이 나왔으니까 장영영도 있고요 이거 이제 정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원화성을 답사를 가기도 하고 혹은 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도 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 사회경제사 토지 관련돼서 이 둔전 경영 이거 보려고 갔었거든요 정작 수원화성 안에는 안 들어가고 둔전을 어떻게 했을까 막 이렇게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정조예요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1번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고려 고려 놀랍게도 성종 때예요 고려 성종에 일이 되게 많아요 서의도 성종이고요 그렇죠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2번에 보면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 지증왕 신라 지증왕이고요 3번에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신라에 대한 얘기고요 4번에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영조예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6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 안전권이 폐지되었다 신해년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라 신인의 통공에 대한 얘기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볼까요 교육기관인데 이게 기출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 그림도 똑같이 다 썼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결국 여러분 잘 보여야 될 게 이게 서원이냐 향교냐 잘 보셔야 돼요 되게 향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원이 달라요 네 이게 읽어보면 돼요 주세봉이 처음 건립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퇴계이왕이 명정으로부터 현판을 받기 때문에 최초의 사액서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소수서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힌트가 흥선대원군이 정리했대 그러니까 서원이잖아요 되게 쉬웠다 일본에 전국에 모든 군이 하나씩 설치가 됐으면 국공립학교잖아요 그럼 이게 향교가 되어야 되겠죠 2번 선현의 제사와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서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3번 칠제가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때 국자감에 고려시대는 국학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국자감이라고 다시 돌아오긴 해요 4번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했다 이게 원래 한검에 많이 나왔던 이게 바로 향교예요 향교에 대한 선식이 두 개 있었고요 5번에 속가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게 바로 성균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유교에서 말하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혜로운 분 먼저 선자 지혜로운 분 선현 거긴 공자, 맹자, 주자 우리나라에서는 안양, 정몽주 그리고 자신의 스승을 할 수 있는 퇴기이왕일 수도 있고 율고기이도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분들에게 제사를 지르는 기능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게 서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25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2부에서 다시 26번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